자 그러면 오늘 더 퍼블릭 자산운영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우리 투자의 지금 현재 상황 보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말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영의 김현준 대표님 저희 방송 두 번째신가요? 세 번째신가? 하여튼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아 세 번째죠? 아 그때 한번 저랑 한번 그죠? 그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슈카님이랑 한번 했었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더 퍼블릭 자산운영의 김현준 대표님과 함께 투자의 우리 마인드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많이들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2020년 21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되돌림 정도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다 빠졌다 하지만 사실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거고 이런 일들은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정도의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지금부터 더 아래로 갈 가능성보다는 좀 그래도 이쪽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우리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그래도 자산운용사별로 약간 색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를 좀 더 추구하시고 좀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좀 두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요 저희 회사는 국내 외의 주식을 다 담고 있고요 상장 주식 중에서 성장성이 좋은 하지만 성장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미래 산업이라든지 또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이런 주식은 괜찮아 라고 하는 투자를 일반적으로 요새는 읽혔는데 저희는 그 회사들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그 버는 돈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있고요 그런 것을 예측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업종보다는 저희가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B2C 소비재 업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아무래도 꿈을 먹는 성장주보다는 수익이 실제로 있고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꿈도 있으면 더 좋은데 꿈만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위험한 모습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2020년, 2021년 집콕,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성장주 언택트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국면에서 2019년 주가까지 다 떨어진 주식도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고점 대비는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2018, 2019년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주가도 올라 있네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 회사가 지금 벌든 미래에 벌든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대표님은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는 2005년 1월부터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생 때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동아리 회장 가신 건가요? 동아리, 그때 회장은 아니었지만 회장 출신이긴 합니다 그러면 2005년이면 지금 17년 되셨는데 아직도 투자가 어려우신가요? 어떠신가요? 투자는 어려운데 자기가 잘하는 영역 안에서만 좀 있으면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워렌 버스씨 말한 Circle of Competence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능력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마다 각기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업종이 능력의 범위 바뀔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오히려 패션에 관심이 없으니까 필수 소비재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욕심이 생깁니다 성장주 투자자는 가치주가 잘 나갈 때 좀 기웃거리게 되고 예를 들면 반도체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반도체가 잘 나갔던 2017년, 2018년 이런 때는 반도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기대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저는 저와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이 정도 부와 소득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기대수익률이 어느 정도일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 연간 벌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하는 영역을 굳이 바깥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 정도 수익률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목표 수익률이 20, 30% 정도로 잡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목표 가격이 20만 원이다 그런데 가는 데 한 3년, 4년 걸리겠다 그럼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 목표 주가에 몇 년 후면 도달할까를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훨씬 더 견고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이 회사가 2천억씩 꾸준히 벌더라 그러면 그게 20% PRO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배당이라든지 주가 차익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기도 하는데 그게 워런 버핏식 방법이고요 저는 사실 워런 버핏보다 훨씬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목표 주가에 도달하는 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씁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표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출판사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피터 린치와 워런 버핏을 좀 합쳐 놓으신 투자자라고 보였는데 그게 제가 맞게 봤습니까? 어떤가요? 저는 워런 버핏을 추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생에는 어렵다라고 약간 포기하고 있고요 투자 스타일이요 그거는 워런 버핏이 상장 주식의 차익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피터 린치에 좀 가까운 소비재 주식들이 어떤 유행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견고한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그 동안에 투자를 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충분한 평가를 받으면 매도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그 많은 종목이 투자하는 게 초보 투자자들한테 매우 안 좋은 일입니까? 매우라고 하는 게 수식어가 수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는 추천하진 않는 네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기업이 돈을 벌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일종인데 그 기업이 돈을 벌지 안 벌지에 대해서 잘 알려면 내가 그 회사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분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저를 포함한 매니저들은 다섯 개 정도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하루 왼종일 일주일 내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사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데이트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적게 관리하시는 게 전반적으로는 승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럼 돈 언제 버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자를 오래 해본 경험상 말씀드리면 좋은 주식 찾으면 두세 배 올라가는 걸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세 배 올라가는 주식을 하나만 찾으면 예를 들어서 3년에 하나만 찾으면 연간 30%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지금 당장 예수금이 가득 들어있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거 팔고 저거 사고 현금 있으니까 이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아무거나 어설프게 투자를 하니까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진정하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예를 들면 2020년 2월과 같은 그런 상황에는 아까우니까 돈을 못 빼고 그래서 저는 돈을 가지고 있는 예수금을 보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갖춰져야 사실은 집중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피터 린치 스타일이 저도 그 책으로 주식을 시작하긴 했는데 주로 내 근처에서 살만한 주식을 찾아다 가는 거잖아요 보면 백화장관 얘기도 나오고 남편은 신부모가 보고 있으면서 분석을 하는데 부인이 백화장 가서 이거 좋다 라고 설명하는데 남편이 꺼져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근처에서 어떻게 좀 쓸만한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그거는 저 다르고 여기 MC분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어느 생활 반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각자 이제 능력의 범위라든지 생활 반경 패턴이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좀 덜 나온다고 보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돌이다 그러면 제가 밖을 나가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밖을 자주 나가는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쇼핑을 방법이 있었네 쇼핑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제가 쓰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가서 그냥 아이쇼핑하면서 누가 줄 서 있는지 어디에 사람이 많은지를 보라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무던한 성격이고 뭐 패션이라든지 유행에 좀 안 맞는 성격인데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제 동생은 미대생 출신이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너 요새 뭐해 또는 니 친구들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것들이 간접 경험을 쌓아가면 내가 그 분야의 능력을 잘 갖고 있진 않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여러분들도 확장시켜 보시기를 권합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반박을 하려고 했거든요 제 행동법인은 집 집 집 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허를 찌르셨네요 이렇게 주로 집에 많이 계시긴 하니까 집 밖에는 무섭고 위험하잖아요 차에 치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찾는 생활 속에서 찾는 경우들도 좀 추천해 주신데 그게 근데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실제로 주가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 연결고리가 정말 탄탄한 건지가 늘 의심이거든요 그렇죠 그거까지 가는 게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항상 벽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유행이라든지 또는 소비 패턴을 발견을 했으면 첫 번째는 그게 나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보편타당한 생각인가 를 물어봐야 돼요 나만 이 아이템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면 당연히 주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아이템 괜찮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가 생각한 그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최소한 전체 매출 중에 한 20%는 넘어가는가 그래서 그게 잘 됐을 때 이 회사가 의미 있게 성장하는가 주식시장 참여자들 여의도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게 최소한 20-30분 대하 좋아하거든요 퍼센티지가 그걸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20-30분을 차지하는데 모두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주식시장 참여자가 이미 반영했어 안 했어라 알아야 되거든요 주가를 그 다음에 열어보는 겁니다 네이버 증권 열어봐서 그냥 50% 이상 올라있으면 묻도 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심도 있게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건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안 오른 것 중에 찾아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런데 종목 토론실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방에 들어가 봤을 때 내가 얘기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뉴스가 한 꼭지 또는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라도 나와있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렇게 되면 투자할 게 정말 없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아까로 돌아오면 그게 조급함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게 한 달에 하나다 그럼 1년에 12개 중에서 다 날려도 돼요 2년, 3년 중에 하나만 발견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2018년인가요? 평창올림픽 그때 이제 롱패딩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지금도 롱패딩 입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재다 그래서 어디 거리 나갔더니 롱패딩을 입네? 하고 이제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롱패딩 얘기를 이미 FNF에 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늦은 거죠 그런데 평창올림픽 때 처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거 어린애들 저런 거 누가 입냐? 하얀 거 때 타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회사들 뭐 내셔널 지옥이로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매출 비중 중에 패딩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안 올랐던 거예요 그때쯤 이제 그런 롱패딩을 입는 꼬맹이들을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게 좋았었겠군요 그렇죠 그걸 본 순간 물어보는 거죠 너네 이거 왜 입어? 친구들이 다 입어요 안 입으면 좀 왕따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증권 들어가고 전자공시 들어가 본다면 지금 그러고 나서 4년 흘렀단 말이죠 평창올림픽 이후에 4년 동안 FNF 주가 얼마 올랐을 것 같으세요? 몇 시보다? 10배? 네 10배 올랐어요 4년 동안 10배 올랐으면 앞으로 6년 더 쉬어도 돼요 그 매출이 그러면 패딩에서 주로 많이 나온 거예요? 패딩 때문에 매출이 10배 되진 않았지만 매출이 오른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이 오르고 이익이 오른 것보다 말씀하신 그 멀티플 밸류에이션의 상승이 같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전에는 저평가였던 거고 지금 이제 제값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올림픽 3, 4번 보는 동안 이런 트렌드 하나만 찾아도 10배 불고 또 10년 후에 또 10배 불고 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자되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애매한 데 투자한다든지 지금 와서 FNF가 이만큼 더 팔면 10% 매출이 잘 나오는데 컨센서스를 초과한다든지 아니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 범위 바깥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메가 트렌드 그리고 경제적 해자 그 독일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뭐 보시는 메가 트렌드 엔드 경제적 해자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먼저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이라는 단어와는 잘 안 어울리는 게 비즈니스 모델의 태생적으로 해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결정돼 있고요 그런 것들은 100년, 200년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라든지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원가 우위 이런 것들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테슬라가 전 세계 자율주행 택배를 다 대체하는 날이 와도 그 회사가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원가 우위가 있어? 물어보는 걸로 아마 끝날 것 같고요 트렌드라고 하는 건 조금 조금씩 몇 년마다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트렌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좀 소순한 트렌드에서 지금 작년까지 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스텝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 될 거야? 또는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 라고 하는 것은 맞춰야 되는 일이고 확률이 낮은 일이고 능력의 범위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나면 다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그랬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 상품 가격이 어디가 덜 올랐어? 이거 좀 더 오를 수 있는 거 어디 찾아보자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것을 해치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야? 또는 그 이후에 잘 될 수 있는 회사들은 어디야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상품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실제로 여러분들 월급 올랐을 겁니다 대부분 구독자분들 절반이 아니고 한 60-70% 이상은 2년 전 대비 소득이 오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뿐이죠 다른 게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온 걸로 저는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임금 인상이 되면 어느 분야에서 또 돈을 버는 회사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쪽에는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투자 방법이 될 거예요 저희가 좀 우매하니까 그래도 좀 팁을 주시죠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월급이 오르면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니까 별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좋나요? 월급이 오르면 기업의 지출이 늘죠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하게 되나요? 그 사람 급이요? 인건비 또 그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노동시장도 하나의 시장이고 거기에 있는 건 이 노동력이라는 재화입니다 그 노동력이라는 재화가 지금 부족한 거죠 그러면 사람을 뽑는데 돈을 많이 쓰겠죠 사람을 뽑는데 돈을 많이 쓰면 돈을 버는 사이트들 어플리케이션들 취업 연결해주는 플랫폼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있고요 지금 국가별로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분야는 아직까지 수혜가 좀 덜 입어있는 그런 분야일 것 같고요 그걸 빼고 나면 상품가격이 올랐지만 다음 떨어지는 스텝에서 오히려 지금 수익성이 안 좋은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아 해운업체라든지 철강업체라든지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원제로로 쓰는 회사들은 지금 수익성이 안 좋아 보이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는 수익성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국면을 한번 견뎌내고 나면 도태되는 후발주자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서 가장 특이했던 게 세상에 필요하는 물품을 만들기는 하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조금만 늘어나도 순위 폭등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진짜 퍼나 피베어가 낮고 영업이익률도 낮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아마도 PER이 낮으면서 영업이익률이 낮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낮을 때는 보통 PER이 높게 보이죠 PBR은 낮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PBR은 낮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 1%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법인카드를 1% 정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을 한번 줄여보자 이거 어팡도 안 좋으니까 나도 법인카드 안 쓸게 했단 말이에요 영업이 2배가 되네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2%가 되면 1%포인트 개선됐지만 실제로 이익이 2배 된 거죠 제가 이제 믿는 건 뭐냐면 기업의 주가는 결국에 장기적인 평균 이익에 수렴한다라는 걸 제가 믿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익이 2배가 되면 그 회사의 주가가 2배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제가 책에 쓴 거는 40%짜리 회사를 예를 들었거든요 40%의 영업이익률을 가진 회사는 그 회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50%를 만든다 한들 실제로는 이익이 25%밖에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주가 차원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낮은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워런 버핏이랑 차이인데 내가 그것을 주가 차익을 노리고 팔 게 아니라 평생 그 비즈니스를 소유하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가 경쟁 후위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좀 좋은 그래서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보통 이제 분산 투자들 많이 해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진짜 제대로 된 기업 하나를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능력의 분들은 집중 투자를 하면 더 큰일 날 수가 있죠 내가 그걸 제대로 골랐다고 나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 집중을 해놨는데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영구적인 훼손을 가져오게 되면 큰 손실을 보니까 사실은 분산 투자가 더 나아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투자자는 그냥 아예 간접 투자 ETF 투자만 해야 되고 애매모호하게 하는 단계에서는 아예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사실 아예 다 공부된 다음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직접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산 배부를 하면서 상당 부분을 ETF에 투자를 하고 내가 배워나가면서 내 자산의 10% 정도로 집중 투자를 하고 내가 잘한다 하면 15% 20% 늘려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적당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비율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말씀도 드릴게요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마치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직접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간접 투자의 방법들이 그리고 주식 투자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꼭 잘 되는 게 아닌 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적성 이런 것과도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아이디어를 찾아보라 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집중적으로 하는 파고드는 스타일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나쁘다 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두가 재테크와 또는 돈에 관심을 가지는 이 세태가 저한테는 상당히 반가우면서도 그게 좀 한쪽으로 좀 몰려가는 나는 주식 투자 안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교양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이런 모습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열심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한 5명이 모였어요 그럼 서로 간에 오류 정도는 잡아주겠죠 그렇죠 그 정도면 실패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다 같이 공부해서 집단지성을 쓰면 실패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게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은 생업이 바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매니저들은 5개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덜 보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알고 싶으니까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스터디를 조직하셔가지고 여러 명이서 모여서 발표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도 또 집중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꼭 확실히 실패 확률이 낮아집니까 그러면 확실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건 아닌 게 내가 결국에는 혼자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귀가 팔랑팔랑해져가지고 돈을 벌기도 전에 팔고 또는 조금 잃었다고 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열답을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단계를 또 거쳐야 되고요 거치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직접 하게 됩니다 직접 나만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고 그걸 이제 나른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거기 책에 보면 성장주 밸류에이션 지금 적자를 내거나 아니면 수익이 들쭉 날쭉한 기업들은 나중에 얘가 벌 수익을 한 13정도로 곱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사실 그거죠 나중에 수익 얘가 5년 10년 후에 벌 수익을 대충 어떻게 어린지 알 수 있는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수익 이상으로만 그 회사가 벌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만 벌면 내 기대수익률을 만족해 그럼 그 이상을 버느냐 아니냐로만 단순화시키면 되는 거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아까 그 조급함을 버리고 내가 꼭 테슬라로 돈을 벌어야 돈을 번 거냐 돈에는 꼴표가 없어요 테슬라로 벌던 애플로 벌던 버크셔스웨이로 벌던 상관없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 회사의 미래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사는 좋아하지만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항상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팬들이 많아서 분석을 많이 해놓는 바람에 제가 그냥 문외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테슬라 자동차 좋아 나도 타고 싶어 근데 자동차 판매만 가지고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설명하려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테슬라를 타고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율주행 기술을 판다라든지 향후에 무인택시가 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좋거나 본인들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으니까 하시는 거고 저는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좋아 애플을 분석해보자 애플은 아이폰을 아이패드로 확장하고 에어팟으로 확장했을 때 미국 인구의 몇 퍼센트만 쓰면 내가 원하는 기대수익률 나올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이 예측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는 애초에 그 비즈니스를 선정할 때 완전히 판이하게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익이 별로 없는데 이제 5년 후에 얘가 예를 들면 이익이 100억불이 된다 그러면은 식자총액 1300억불 정도가 적합한데 그 경우에는 지금 식자총액으로 들어가면 나는 뭐 한 25% 정도 벌 수 있다 내가 목표 순위를 20%면 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적자인 회사들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흑자가 애매하게 나고 있으면 PER이라는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이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인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하잖아요 그럼 1센트만 흑자 전환을 해도 뭔가 아주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주식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흑자 전환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주로 보고요 예를 들면 제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미국의 온라인 가구 회사인 웨이페이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미국의 반려동물 실손보험을 제공하는 트루페니언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는 원래 적자였거든요 근데 왜 적자인가 보면 지금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데 이만큼의 돈을 쓰기 때문에 적자인데 마케팅 비용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 고객만으로도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고 그 돈만으로도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신규로 더 데려와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안 될 것 같네 신규 고객은 아무리 돈을 줘도 금방 나가 떨어져 그럼 신규 고객한테 마케팅을 안 해버리면 기존 고객한테서 버는 돈이 갑자기 흑자로 크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 시점에 모두가 트루페니언과 웨이페이어에 대해서 다 아는 시점에는 이런 게 불가능해요 모두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을 열어봤을 때 나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싶어 이거 우리 가족이잖아 라고 생각한다든지 어? 가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했을 때는 온라인이 차이가 많아 근데 이 회사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 시기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거죠 적자에 대한 그런 걸 아무도 관심 없는 적자 기업의 비즈니스 플랜을 뜯어봐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흑자로 전환하기 상당히 쉽다 그런 기업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사실 아예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도 참 지키기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가 딱 그렇죠 아 정말 그게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내 예수금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아는 건 없지만 요새는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대략 들어보고 투자를 하고 실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예수금을 이렇게나 못 참을까 왜 예수금만 있으면 항상 뭘 사고 싶어요 그건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를 사놓으시면 어차피 사고팔고가 잘 안되니까요 사놓으시다가 나중에 예수금을 쇠수하셔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수금만 하여튼 뭐 하여튼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있으면 무조건 이 가격이 지금 싼 거 빨리 사놓으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자꾸 들어요 저도 그거를 이겨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최근 한 4, 5년 2018, 19년부터 제가 그 마음을 좀 비우고 내 주변에는 100억, 200억 1000억 부자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연 20%밖에 못할까 그러니까 자꾸 기웃거리고 다른 투자 방식 하다가 실수하고 손해보고 하는 거였거든요 13년이 걸리셨네요 네 그거를 포기하기까지 나는 내가 잘하는 것만 그냥 해야겠다 나이가 40줄에 가까워 오는데 여기까지 흔들리다가 5, 60에 어? 이거 아니었지라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때 가서 워런 버핏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이 수준에서 나는 내가 잘하는 걸 좀 다듬어야겠다 라는 걸 결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요 책에 보면은 회계에 대해서는 90페이지 정도 거의 소설 비슷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 사실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핵심 회계 지식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계를 제가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이제 아이디어를 찾고 매출 비중이 높냐 낮냐 정도에서 끝나면 사실 안 되고요 거기서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회계 공부해라 라고 하면 서점 가셔가지고 회계 원리부터 집어드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노잼이잖아요 그거는 노잼일 뿐만 아니라 그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지식을 얻는 것이지 작성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우리는 읽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 그런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 거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MC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MC분이 저한테 돈을 주겠죠 그게 거래잖아요 그 돈을 제가 예금해 놓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자산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 거죠 거기서 돈이 수익이 난 걸 다시 제가 배당으로 받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하겠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고 계신 이미 일상에서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계부 방식으로 밖에 안 쓰다 보니까 복식부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항상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 책의 세 번째 책인데 이런 내용을 알려준 우리나라 주식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도까지는 알고 주식을 해보시라 그런데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나는 회계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그럼 주식 직접 투자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기준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꼭 알아야만 할 그런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재무제표 기입 방식에 대해서 아주 쉽게 써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이 정도를 이해하고 이게 재밌다 하면 직접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노재미다 하면 간접 투자로 가는 게 좋다 맞습니다 회계 사실 회계가 처음에 숫자 보면 되게 좀 헷갈리고 일단 용어 자체가 우리 회계 기준 때문에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자꾸 쓰잖아요 그래갖고 봐도 솔직히 좀 헷갈려요 봐도 저도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이렇게 살짝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용어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용어와 대구에서 써드렸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원분이 많으실 텐데 창업을 하는 걸 다들 꿈꾸시잖아요 사표 내는 거 꿈꾸시잖아요 사표 내서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카페 차린다고 그래요 커피숍 그러면 커피숍을 차릴 때 임차료는 얼마고 테이블이 몇 개인데 한 사람당 얼마짜리 5천 원짜리를 시키니까 회전률이 얼마 하면 얼마가 남을 거고 알바비 주고 커피값 주고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 남겠네 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회계 정도를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커피집으로 잡으셨군요 네 모두가 꿈꾸는 게 저는 아닌데 커피집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서 빡셀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정도는 최소한 해놔야 내가 적어도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요즘에 아마 고민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격대는 시장이 충분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좀 들고요 사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좀 생기긴 했는데 막상 이제 살려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물린 것도 얼마인데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실 텐데 지금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주실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좀 주신다면 네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걸요 코스피 2600만 되면 내가 전재산 몰빵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 빠지고 나니까 또 다음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이청 갈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역사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몇 년 전에 내려놨다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쯤이면 사실 금리 인상이다 인플레이션이다 걱정들이 많은데 걱정이 많을 때 주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많이 조정받은 다시 2019년 18년 주가로 내려온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코로나라든지 또는 집콕 수혜주가 아닌 정말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을 속가낸다면 하반기에 투자를 집행할 게 꽤 생길 거고 그러면 내년 후년에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2018년 19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때보다 뭐 순이익이나 자산이 훨씬 더 늘어난 기업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이익이나 자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가 더 많이 알려졌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서비스를 사람들이 주변에서 더 많이 쓰던데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그 기업 내에서 발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이걸 정말 살 거냐 하는 기업들이 정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똑같이 떨어진 것들 중에서 야 코로나 끝나면 난 이 제품과 서비스 좀 덜 쓸 것 같은데 하는 거 몇 개 제껴놓고 나면 투자할 게 꽤 보이는 시기입니다 네 자 걱정할 때 사야 걱정이 없어진다 아주 새겨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더퍼블릭 자산운영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방송에서 아마 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분 맞습니다 그렇죠 그분이래요 퀴즈 잘하신 그분 네 맞고요 더퍼블릭 자산운영의 김현준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직 영화 범죄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